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양배추 제가 영상에서 다소 천천히 먹는 편은 아니잖아요 약간 천천히 먹는 편은 아니고 또 매운 것도 많이 먹고 자극적이거나 찬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저는 양배추를 굉장히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이렇게 생으로도 먹고 요리를 해서도 먹고 스템을 해서도 먹고 그리고 즙도 먹고 있어요 양배추 즙 그리고 배고플 때 간식으로도 즐겨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 먹을게요 이거는 미얼사운드로 먹겠습니다 양배추 달아요 양배추 2 치즈볼 너무 양념해서 맛있었어요 치즈볼 아삭아삭 아삭아삭 칼국수 치즈볼 아삭아삭 아삭아삭 치즈볼 아삭아삭 모짜렐라 치즈 아삭아삭 치즈볼 아삭아삭 치즈볼 치즈볼 이런 부분 좋아해요. 딱딱한데. 다진 모양입니다. 치즈볼 바삭바삭 치즈볼 치즈볼 아삭아삭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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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치즈볼 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양배추 되게 달아요 센 걸로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챙겨드세요 즙으로 짜서 먹어도 맛있겠죠 다른 단 것들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즙은 사서 먹어서 자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